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왕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6학년도 9월 21번에요. 이 글이 우지를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there is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되게 강렬한 강한 연구에 어떠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증거 다음에 that 이라는 거 뒤에 보시면 완벽한 문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that 이라는 건 우리가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강력한 연구 결과가 있는 거냐면 아이들이요. 되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잘할 거냐면 수학을 되게 잘할 건데 언제 수학을 잘할 거냐면 만약에 음악이 수학의 인커버레이트가 원래 통합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음악이 수학에 통합되어져 있을 때 수학을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음악이라는 건 수학이랑 뭔가 연관관계가 있구나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it has been shown that 어떤 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that 이하가 중요하겠죠. 어떤 게 중요할 거냐면 여러분 자 수학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이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수학이 마찬가지로 음악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various nonways 되게 다양한 알려진 방식에서 이 수학이라는 게 음악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so much that 너무나 많이 관련이 여러분 있어서 not putting the relationship to good use in and out of the school.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대절 뒤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지금 관련이 있어서 put to use라는 게 여러분 원래 우리가 활용하다의 뜻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활용하지 않을 거냐면 이 두 관계를 이 수학이랑 음악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관계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in and out of니까 학교 안팎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could only be 뭐가 될 수 있습니까? only be to our disadvantage.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advantage가 이점이니까 얘는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건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우리가 마저 읽어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연구원들이 여러분 여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뭘 한 거냐면 알아냈어요 여러분. 자 that isa가 중요하겠죠? 뭘 알아낸 거냐면요 여러분. 자 136명의 여러분 되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있어요. 표포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해당하는 who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 지금 뮤직까지 여러분 잡아서 앞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아가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학생들이요 지금 who learned 배웠다라는 거죠. 내가 뭘 배운 거냐면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배운 아이들과 그리고 음악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배운 아이들이요. 향상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향상했을까요? their numerous라는 거는 뭔가 숫자니까 여러분 수학적인 능력을 얘기하겠죠. 자 내가 어떻게 지금 음악을 읽을 수 있냐를 배웠더니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수학을 잘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읽었었던 거에서요. 수학은 음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랑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볼게요 또. 자 this could be so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since 왜냐하면 learning music. 자 뭐하는 것이 음악을 배운다라는 건 지금 강조해주는 건데 뭘 강조할 거냐면 thinking in space and time. 뭘 생각해줄 거냐면 생각하는 건데 in space and time. 공간이나 시간적인 거여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when 뭐뭐 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걸 뭔가 리듬을 배웠을 때 they are learning radius. 뭘 배우는 거냐면 리듬을 즉 내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뭔가 비례 뭐 분수 그리고 뭐 비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울 거라는 거죠. 음악이 곧 수학을 배운 거라는 거랑 똑같이 본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다른 연구원들도요 또 investigate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떠한 방식을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본 건데 어떠한 방식일 거냐면 자 in which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부사로 보시면 되겠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내가 조사한 거냐면 자 first and third grade teachers. 자 이러면 이러한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could integrate 통합할 수 있는 거구나. 뭘 통합할 거냐면 또 마찬가지겠죠. 음악을 통합할 건데 그들의 수학 클래스룸과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they conclude that 어떻게 결론 지었나 한번 봅시다. 자 음악이랑 수학을 여러분 음악이랑 수학에 통합되어진 이런 레슨들이요. 통합되어진 이러한 수업들이 뭘 갖고 있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디에다가요? on three mathematical abilities of 자 세 가지의 수학적인 능력에다가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데 어떠한 영역일 거냐면 뭔가 모형화를 하거나 문제를 푸는 거나 아니면 뭔가 적용하는 이러한 수학적인 능력에다가 이렇게 음악이랑 수학이랑 같이 뭔가 합쳐서 가르쳐 봤더니 되게 잘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읽었었던 것처럼 수학이 음악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문장이랑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번부터 보시면요. 음악과 수학은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조기 교육은 안 나왔죠? 2번에 보시면 음악보다 수학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둘 다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아니겠죠? 3번에 보시면 음악의 수학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된다. 여러분 3번 여기 있죠? 4번에 볼게요. 자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에다가 기본이 될 수 있는 학문이다라는 건데 수학이 기본이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었죠? 5번에 보시면 수학적인 원리를 음악 교육 현장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